오늘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하냐 어떤 치료가 꼭 필요하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신문에서도 봤고 인터넷에서도 그런 글을 봤는데요 무슨 암이 있으면 의사를 보지 말고 그냥 산으로 가라 이런 글도 봤고 꼭 항암치료 때문에 환자들이 더 망가지고 있다 이런 글도 봤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보조품이 더 낫다 이런 말을 같이 많이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환자를 한 4분 5분 정도 같은 케이스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을 만났는데요 병원에서 이런 일들은 꽤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항상 어떤 치료를 할 때 의사들이 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치료해야 된다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자주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암치료겠죠 환자들 분들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암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암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이유가 하나이고요 자 그리고 의사들이 암이라는 말을 한 그 후부터 환자는 암 한 다음에 암이라는 단어만 계속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말을 하는 것이 머리에 입력이 안 됩니다 자기가 암이 걸렸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다른 뭐 어떤 얘기를 해줘서 해줘도 그게 다 뭐 들어왔다 나가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치료를 하고 뭐를 하고 했는데 왜 이거 설명 안 했냐 그렇게 따다보면 결과적으로 의사가 말을 했는데 환자는 암이라는 단어 때문에 듣지를 못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요 오늘 그 타픽은 좀 제껴놓고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이든 뭐든 간에 의사들이 어떤 치료나 진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치료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신의 의사와 상의를 해서 같이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못 믿겠다면 다른 의사를 보고 그 새로운 의사와 세커노피언을 받아서서라도 그 의사와 상의를 해서 그 의사와 토론하에 가는 게 좋지 이 사람은 내가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나 혼자 하겠다 인터넷을 찾아서 하겠다 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볼 것 같습니까 의사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환자의 몸만 망가지는 환자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의 말한 거에 동의를 안 하시더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 의사가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한다 얘기가 안 통하면 다른 의사를 보고 싶다면 보는 거에 대해서 굳이 반대를 하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그런 정도로 이렇게 얘기가 심하게 되는 거는 그만큼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질병이기 때문에 자식이가 주치라고 해도 자신 환자가 나는 세커노피언을 다른 데서 또 받고 싶다 하면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저도 항상 다른 분한테 먼저 한번 가보셔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필라스피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의사의 지도하에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진짜 토픽 어떤 거에 대해 제가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에 실제로 한날 같은 날 4명 정도 본 환자분에 대해서 두 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분은 80대 후반에 노인 남자분이었는데요 자 89세였나 그랬는데 그분이 혈수판이 떨어지고 빈혈이 좀 와서 이제 암 전문의로 보내줬던 분입니다 제가 주치인은 아니었고 다른 주치의 분이 혈수판이 나왔고 빈혈도 있으니까 혹시 골수암이 아닐지도 모르니까 암 전문의를 가서 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암 전문의 선생님이 검사를 몇 개 했더니 암일 수도 있으니까 골수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환자분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못해서 저한테 오신 경우였는데요 제가 와서 그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시 되묻죠 아버님 그러면 만약에 골수검사를 해서 골수암이라고 나오면 골수암의 치료가 골수이식인데 골수이식이나 아니면 항암치료나 이거를 하실 거예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분 난 절대 안 해요 내가 뭐 이 나이에 89나 됐는데 뭐 지금 그대로 하듯이 뭐 그런 걸 하냐고 자 그 말을 하는 순간 골수 검사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골수검사를 한다는 것은 골수암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건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골수검사를 해서 다른 거 마엘로디스플라식 신드롬이나 다른 거를 찾아낼 수도 있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제가 뭐 너무 디테일하게 나가면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결과적으로 큰 거는 골수암이냐 아니냐 그리고 아니면 굉장히 중병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자 지금 현재로 그거를 해서 그 치료 방법들을 택하지 않을 뿐이니까 알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골수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큰 수술은 아니지만 환자에게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그리고 굉장히 통증도 많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시술은 아닙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 그렇다면 분명히 해야긴 하겠지만 89세 연세에 지금 백혈병이 있다라 이 골수암인 백혈병이 89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cml이나 cll이라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굉장히 뭐 그렇게 갑자기 확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굳이 치료를 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했던 암인데 꼭 그거를 알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암 전문의 선생님도 꼭 하자는 게 아니라 뭐 하실 수 있는데요 하실래요 말래요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치료를 안 하겠다면 하지 말라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 다음에 오신 분은 이제 67세 인가요 뭐 60대 후반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주치의로 돼 있어서 이제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초음파를 했는데 초음파에서 콩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종양이 발견돼서 CT를 찍었더니 이게 그 신장암 같이 보인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그 CT를 보고 암 전문의한테 가시고 비뇨의과 가서 이거 콩팥 잘라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분은 옵션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가서 잘라내고 암 전문의 가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암인 경우에는 일찍 치료를 해서 콩팥을 하나 떼어내더라도 떼어내면 일찍 발견해서 바로 발견해서 퍼지기 전에 떼어내면 암 때문에 돌아가시지는 않습니다 그 암은 떼어내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빨리 떼어내고 하면 괜찮으니까 콩팥은 두 개 있으니까 하나로 충분히 사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옵션을 안 드리고 바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또 내가 나이에 이거 가지고 꼭 떼어내겠냐 90세 되신 분이 또 그렇게 되면 또 상황이 틀리겠죠 68세 건강하신 다른 거 다 하실 거 다 하시는 그분이 왔기 때문에 바로 하라는 거 옵션 없이 그냥 주저하시지 마시고 하시라고 말을 한 거고 90세 되신 아니면 68세 같은 나이라고 할 때라도 벌써 심장이 심장마비도 왔었고 심근경색증 4번 왔었고 당뇨 때문에 다리도 잘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똑같은 암이라고 해도 이거를 꼭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수술을 해서 문제가 될 확률을 생각을 해보고 환자가 그래도 나랑 암덩어리는 내 몸에서 떼었으면 좋겠다 하면 떼는 거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1, 2년밖에 못 살 건데 이렇게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그런 암일지라도 어차피 5년, 6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치료하시지 마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결정을 제일 최종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은 환자분이고 그거는 내가 1년을 살더라도 나는 내 몸에 암은 너무 싫다 빼달라 이렇게 하면은 빼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똑같은 질병과 똑같은 컨디션이라도 나이나 다른 질병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그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할 수 있고 환자의 성향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자기 주치의하고 이런 치료를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보셔야죠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꼭 좋은 대답은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분인 경우는 건강한데 또 그런 분이 또 안 하겠다 하면은 의사된 입장에서 왜 안 하시냐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암이고 벌써 이제 최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또 따르죠 최장암은 발견될 때는 거의 말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 암 얘기를 하면 스티브 잡 얘기를 하죠 애플에 있는 그 CEO 그 스티브 잡 그분이 돈이 없어서 의사를 못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주위에 의사를 몰라서 의사 똑바른 의사를 못 받겠습니까 돈이 많고 의사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사람 다 봤을 텐데 그런 분들도 최장암에 걸리면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도 검사를 미리 못했죠 아무리 검사를 해봤자 발견이 될 때는 때가 늦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티브 잡 이런 사람이 한번 최장암 걸리면 이쪽저쪽에서 다 최장암 미리 검사해야 된다 이러면서 MRI 찍어댔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암학에서도 그걸 우리들이 루틴으로 스크리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스티브 잡처럼 우리가 아무리 의사들이 노력을 해도 어느 정도 발견된 그 순간에는 어떤 암은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MRI를 찍어서 최장암을 발견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 특히 보험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싼 보험을 가졌다거나 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내가 싼 보험이라고 안 해주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사들이 싼 보험이라고 알지도 못하고 의사들은 그 보험 때문에 내가 돈을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비싼 보험 싼 보험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또 오더를 쓴다고 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의사들은 거기에 필요가 있으니까 오더를 하는 거고 필요가 없으니까 오더를 안 하는 것 뿐인데 그런 최장암 같은 경우는 무턱대고 의사한테 와서 나도 최장암 검사해야 되니까 MRI 해달라 그거는 아무리 비싼 보험 가지고 있으셔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캐시 들고 와서 나 돈 내고 그냥 하겠다 그러면 MRI는 꼭 특이하게 나쁜 건 아니니까 의사들이 그럼 해보세요 하고 동의는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걸 오더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오해가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분lares 극 открыв 백ienen 명확인리 Look 보험 せ im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